뭐 뭐 뭐 우리 요즘은 누구 호동이 가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생겼되면 지금 너같이 애플 애가 나올 수가 있어 너 엄마 닮았구나? 아 그거지 엄마 닮았구나 그치 아빠도 운동하셨나? 아빠는 비행기와 관련되어 있어 어? 어? 비행기 관련된? 하일럿? 하일럿? 아이 그건 아니지 비행 아빠가 정비를 하고 정비하지요 비행 아빠 이쯤에서 엄마 찬스를 한번 써볼까? 응 제발 그럼 우리 엄마에게 엄마 어머니 너 그리고 어디 아팠게 힘들지 않아? 아이 진짜 엄마 목소리 나오고 있어 갑자기 안 힘드네 야 유나야 어? 많이 힘들지 않아 너? 아이 진짜 엄마 목소리 나오고 있다가 엄마 목소리 나오고 있다가 많이 힘들지 않아? 많이 힘들어 재밌어 아 힘들어 재밌어 유나야 이기사연은 언제 MC하는거지? 아 지금 이번주야 이번주 이번주 아 그래 알았어 알잖아 고마워 어 귀여우셔 우리 엄마 표정 찡글지 말고 엄마도 혼났잖아요 네 저도요 저희 신비 어머님과 저희 어머님을 만족시킬 표정을 하나 하나 둘 아니 이거 이거 뭐 있어 이제 어머니들이 좋아하실거야 싱글생글 유주는 어머님이 닮았는데 어머님이 진짜 어머님? 유주는 어머님의 강아지 근데 저희 엄마는 푸들과 리트리버 중에 리트리버 쪽이신거 같아서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유주야 너 리트리버 하셨어 우리 푸들보다 리트리버 남봤어 나 리트리버 남봤어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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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었어? 유주씨 유나씨 시 최유나씨 유주로 많이 불어주자 최유나씨 유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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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야 유나야 여보 *** 유나 유나 무여보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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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ient 저lee 내가 가장 고등학교 제품 문 나물만 묻혀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로 나물 묻혀주세요 유나야 진짜 우리만 웃을 거 아니에요? 유나야 엄마가 토마토로 변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변해 있더래 아 진짜 안을 수가 없었네 아 진짜 슬픈 일이래요 너무 슬프고 이제 엄마를 부르며 토마토가 오니까 네 너무 슬펐습니다 그냥 토마토로 온 거예요? 얼굴이 토마토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토마토가 된 거예요? 그냥 토마토가 왔어요 엄마가? 네 근데 어떻게 알아 엄마인지? 엄마의 향기가 나고 누가 봐도 우리 엄마인데 그냥 외관이 토마토인 거예요 한마디만 해줘 우리 버디 팬분들한테 지금 이거 보고 계셔서 잠도 안 주무시고 버디야 버디 어어 알았어 응 해줘 응 아이 늦은 시간에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 딸아이가 하는 이런 프로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어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바르고 좋은 가수로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게 잘 활동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노래로 보답해 드렸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 정말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 잘자고 나 이거 뭐냐 맛있게 먹고 들으셨죠? 저희 엄마가 이렇게 우리 버디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저희 어머니도 똑같아요 요새 부러운 사람 있어? 우리 엄마 왜? 나 같은 딸이 있어서 그 벽에 있는 건 뭐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퀼트를 즐겨서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퀼트 이거 전문 단어까지 나오면 이거 진짜 네 이거 진짜 저희 어머니께서 퀼트로 저기가 비어 보인다고 딱 저기 크기에 맞는 거를 이렇게 손바느질 하셔가지고 달아주신 거예요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이순간 유주언니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일산 사람 사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네요 이거 이상해 이거 봐야지 영상이네 아 진짜 유시두시두시 다시 분장 조금 조금 더 됐어 이렇게 Univers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